꿈이예요? 어디쑡입니까? 꿈이예요? 어디쑡입니까? 아, 얘기해요.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피사이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1 해병대수색대가 왜 꼴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짼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상황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때 당시 저희 SSU에서 정혜철 대원이 최강대원을 받으면서 첫 미션, IBS 구출작전, 더미 구출작전을 저희가 판을 짜게 됩니다. 누구랑 누구랑 붙는지부터 순서까지 그래서 SDT랑 SSU는 붙었고, 첫 게임, 두 번째 게임은 707 특전사랑 붙였었고 마지막 세 번째 메인드시, IBS를 가장 많이 다루는 해병대수색대와 UDT를 붙였습니다. 워치젯은 첫 번째 경기, SDT, SSU 경기가 끝나고 문제가 두 번째 경기, 특전소 707 경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림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하자면 이게 육지예요, 육지. 이 밑에 X표 친 이 육지입니다. 그리고 배가, 거리가 지금 되게 짧아 보이지만 200m 이상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처음에는 어떻게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가로, 머리는 저쪽으로, 꼬리는 이쪽으로 해서 배가 가로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의 옆면이죠. 옆면 측에 더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팀이 와서 더미를 가져가고 또 한 팀이 와서 더미를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707에서 더미와 배가 연결된 줄을 잘라야 됐는데 앵커 줄을 자르게 됩니다. 바다가 조석간만에 차가 컸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가 육지로든 아니면 바다로든 안 끌려가게 앵커 줄을 이렇게 두 개 잡아놨었어요. 707에서 이 앵커 줄 하나를 자르게 됩니다. 그러고 경기는 끝났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앵커 줄이 끊기면서 여기 그 당시에 배에 PD님 두 분이 타고 계셨는데 이 PD님 두 분이서 촬영도 해야 되고 더미를 다시 묶어주는 리셋 작업도 동시에 하셨어요. 이분들도 처음이잖아. 강철부대 자체를 찍는 것도 처음이고 더미를 세팅한다? 뭐 이런 스테이지를 세팅한다? 이런 것도 처음이셨을 텐데 그때 당시 좀 안타까운 점은 마스터 한 분만 계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게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배가 가로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세로로 됩니다. 배가 이렇게 로켓처럼 세로로 서게 됩니다. 앵커 줄은 그대로 묶여있고 세로로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미는 그대로 묶여져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이게 스테이지 3 헬 수색과 UDT가 붙게 된 과정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면 다 거의 다 나와요. 자세히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UDT가 이쪽으로 와요. 하기 전까지는 육지에서 달리기 그리고 IBS로 기동해서 배까지 가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헬 수색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면 종혁이 형이 어딨어? 더미 어디냐고 막 말을 해줘요. 이러는데 PD님들은 사실 두 분 계셨을 때 솔직히 영상 찍는데 몰두 되어있으니까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몰뚱뚱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 잘못이라고 하고 싶지 않은 단지 안타까운 점은 여기 마스터 한 분만 있었으면 이게 뭐 더미가 이쪽에 있어? 이 정도는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예 안 가르쳐 줬어요. 완전 묵묵부답.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UDT는 더미가 두 개 났으니까 아무나 끊어서 갔고 헬병대 수색대는 아무 찾아가 없어. 들어가서 막 잠수해봤는데 이 배 밑쪽에 보니까 밑에서 반대편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서 다시 올려서 이쪽으로 다시 기동하는 것도 정신이 없었을 테고 그래서 헬병대 수색대가 지게 됐습니다. 사실 실력으로 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작진 측에서의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게 된 거예요. 근데 헬병대 수색대가 진짜 멋있었던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따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스테이지라는 게 처음에 사전에 설명을 해줍니다. 땅에서 뛰어가서 IBS를 잡아서 진수시켜서 가져온다. 이 작전 지도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전체 작전 지도를 줬었어요. 배가 분명히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에서는 가로로 돼 있었는데 스테이지 3에서만 배가 세로로 돼 있었어요. 차라리 더미를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더미를 묶는 스팟이 여기 왼쪽에만 왼쪽에만 놔뒀어요. 그래서 운이 안 좋았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따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수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데스매치 갔어요. 그게 진짜 멋있는 거였어요. 특수부대 특수부대 하면 사실 적군을 말살하고 적군을 제압하는 이런 부대로서 어떻게 보면 특수전부대로서의 면모는 힘쓰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부분에 있거든요. 민첩성 기동성 작전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건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중 하나가 강철부대를 보면서 아니 특수부대 대원들의 경기를 보고 싶어 하면서 가장 화내는 부분이 체력부대냐 체력장 하는 부대냐 라고 욕하시면서 해병대를 가장 욕하는 분들이 타이어를 못 굴려서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병대 시즌1 시즌2 정말 안타깝게 타이어에서 패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타이어 잘 굴려야 특수전부대고 특수부대일까요? 그럴 거면 다 크로스피스 선수들 레슬링 선수들이 최고의 특수부대원이 돼야죠. 그리고 동전 던지기도 10번 던지다 보면 3번, 4번 앞면, 뒷면이 연속으로 나올 때 있습니다. 동전 던지기가 비할 만큼 강철부대가 단순한 게임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조금 운이 따라줘야 되는 경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시즌1에서 정종현이 저는 사격을 정말 잘 간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미션 보면 우리가 군장 미션 할 때 UDT가 패배를 해서 사격에서 패배를 해서 군장 미션까지 데스매치까지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S2T 김민수 그리고 정종현이 사격 미션을 받으면서 결국 종현이가 패배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종현이가 패배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사격을 하게 되면서 일상으로 시즌1에서 시즌2에서 시를 사격 열리 묘 절